렌터카로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0km로 질주하다 도로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